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여전히 약부합인데요. 그 안에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SKNX가 갑자기 거리가 붙으면서 현재 3%에 넘게 오름세를 18만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주를 오후장에 매수한다라는 건 다음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의 눈에 띄는 종목들, 이슈들 추적해보겠습니다.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금 전에 일단 SKNX가 18만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오후장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에 띄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전장은 바이오가 양시장 다 주도를 했고요. 바이오가 또 이렇게 그닥 밀리지 않으면서 또 반도체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오후 들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갑자기 좀 좋아지는 흐름인데 이게 대만 각권지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전환이 됐는데 그게 반도체 관련된 M&A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주로 거래하는 데가 사실은 대만 업체들이죠. 대만 업체들이 봤을 때 대만 업체들이 올라온다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경계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시장으로는 내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6시부터 젠슨왕 CEO의 대담까지 이어지되 블룸버그 인터뷰까지 이어지는 게 아마 장 초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갭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미리. 그래서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여전히 아직 내일 확인하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최근에 나온 부정론에 조금 동조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이렇게 PSK 골딩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만 쪽에서 먼저 신호를 줬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스페타시스의 오공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증설 발표부터 시작해서 TSMC의 실적, 7월 실적 이런 것들까지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J.P. 모건이죠. 거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에서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돼서 셀 매도 의견을 좀 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너무 안 좋게 봅니다. 제가 언제는 좋았나 하는 모바일 디렘 얘기를 갑자기 하고요. 모바일 디렘 재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항상 재고 많았던 건데 지금 굳이 그 얘기를 또 하는 이유도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갖다 붙이기식 해석인가 해석이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저는 물론 이제 저의 기대와 다르게 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87억 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억 달러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한 8에서 10%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여기서 뭐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적어도 5% 이상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지금 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후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호실적이 나와서 반대부 차주들이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의 수급을 빼앗아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아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은 반도체 주주뿐 아니라 바이오 주주분들도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스코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유한양행이 물론 고점대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과 매수세가 강하거든요. 에스케닉스의 반등, 반도체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시속계처럼 핑퐁핑퐁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는 건지 내일장 바이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대표님?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돼서 280, 29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로 자금이 더 많이 쏠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지 않죠. 그게 이제 주도주 정도가 두 개의 섹터 정도는 있어주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지금 물론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시청에서 이제 한 1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는 그동안 빠졌던 거 그다음에 캐즈미라든지 AI 버블론, 그다음에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제 반도체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 이끌고 왔던 이번에 FDA 승인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9월 달에 있을 알테우젠에 또 이제 키트로다 SJ형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를 두 개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 한번 김정은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 그랬어요.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두 개만, 하나만 골라라 그랬어요. 바이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 둘 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지금 없는 분들은 사야 되는데 불안하시면 내일 사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요. 바이오 종목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뚫기 직전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요. 내일 실적이 참 여러모로 많은 종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또 우리 같이 봐야 되는 이슈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보도록 하죠. 요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비만 당뇨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수출 우려 속에 놓여 있냐 아니면 실적으로 이를 환율 효과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것이냐 미용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곧 있으면 대선 이야기 이벤트 많습니다. 헤리스 트레이드 봐야 되는지까지도 추적해보도록 하죠. 먼저 미용 쪽 확인해볼까요. 오늘도 여러 헬스케어 화장품 미용 관련해서 새로운 리포트들이 발간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키움증권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피부과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예뻐지자가 요즘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기기의 특징은 지금 근본적인 피부 개선에 초점을 둔 스킨 부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스킨 부스터의 경우에는 필러의 합의 분류인데 볼륨을 채워지는 필러보다는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피부 개선에 초점을 둔 스킨 부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있는 특징 보이시죠. 이 다이어트 부작용, 오젠픽 다이어트를 통해서 뭔가 피부가 처지고 지방이 사라졌는데 탄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오젠픽 페이스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오히려 미용 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초대형 셀럽들이 미국에서는 연어 정자를 피부에 주입하는 미용 시술을 언급하면서 이 시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뷰티 디바이스로 봤을 때는 이제 피어나는 시장인데요. 피부 시술의 효과 연장 혹은 화장품의 효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스킨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뷰티에 대한 소비 트렌드도 형성되어 있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또 우리가 매일같이 바르는 화장품도 봐야겠죠. 실제로 7, 8월의 주가는 다른 지수, 다른 종목들보다는 잘 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수출 데이터가 살짝 저조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여기에다가 수출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9월에서 10월의 수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9월에서 11월에 있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대응 물량이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 과거의 수출보다는 앞으로의 수출이 중요하고 여전히 모멘텀은 강하다. 꾸준한 성장은 달성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담아봐도 좋을 주가라는 평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이 뷰티 이야기를 이권희 대표님하고 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살짝 막혔는데요. 지금 화장품 뷰티에 관련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수출 둔화될 수도 있어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환율 효과도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실적의 일을 다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맞을까요? 일단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실리콘2가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을 끌고 가는 형태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면 평소에 잘 안 보던 분들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되게 꼼꼼히 보기 시작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킨다. 이제 YOY를 보는 게 아니라 MOM으로 보죠. 지난달보다 좋아졌냐? 아니면 지난 분기보다 좋아졌냐? 이걸 계속 확인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지금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 항상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마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 한 번씩 시세를 주고 지금 다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올 무렵 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이나 이쪽까지 갈 그럴 힘이 좀 부족한 상태고 최근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는 보톡스를 파는 회사들 대웅제약이라든지 슈젤 그다음에 지금 메디톡스까지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또 이제 뭐 비만치료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비만치료제 미국에서 몇 명이나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의 크진 않을 텐데 비만치료제를 떠나서 지금 미국 전체가 지금 화장품 열품부터 시작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대봉 LS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소식 덕이었는데요. 대봉 LS의 이번 이벤트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은 지금도 상한가가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번 주는 기대감을 좀 더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창상 피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예전에 밴드 빨간약 바르고 밴드 붙이기로 했는데 마디카솔 바르고요. 네 마디카솔 바르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보면 약간 흉터 안 나게 하는 밴드들이 좀 발전을 했죠.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회복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저도 뭐 피부 친화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재료가 하나 얹혀졌기 때문에 대봉 LS도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주가는 비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2만 원까지의 반등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현재 구간까지 오전에 들어갔던 상업가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 힘이 강한 걸 알 수 있고 여전히 뭐 그렇다고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APR은 어떨지요. 오늘 그 뷰티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APR이 북미 시장의 판로를 개척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부진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이번 기사로 인해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 분위기 세신 가능할까요? 일단 뭐 예전에 40만 원 갈 때는 다 좋다고 그랬죠. 갑자기 좀 이제 실적이 살짝 기스났다고 해서 또 이제 막 밀었는데 사실 이게 수출 데이터 보고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데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잘 나온 거고 3분기도 한 330억 대에 나올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그 가이던스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APR은 언제든지 한 30만 원 중반대, 40만 원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여전히 이제 수출 오더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시장 개척도 계속 지금 확대 중이기 때문에 저는 APR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용 기기가 생각보다 초창기 시장인데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APR의 장점이 뭐냐면 이걸 구매하면 관련된 화장품도 같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를 같이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한 번 붙기 시작하면 기하급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앞서 뷰티 시장에 관련해서 최근에 화장품질은 좀 조정 구간이고 그와 달리 의료기기, 미용 쪽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톡스 관련 종목들은 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이번에 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하반기의 탑픽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대웅 제약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여러 보톡스나 필러 만드는 회사들 중에는 대웅 제약이 지금 PER이 가장 싸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장세라든지 업계의 평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미용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화장품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일도 하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19만 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 생각보다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로 보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의료기기로 분류된 게 스킨 부스터 리주란 힐러가 있는데 이거 지금 3번이 세트인데 3번 만드는데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맞으신 분들의 효과가 너무 좋다고 지금 입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그래서 리주란 이거 관련돼서 공동 브랜드도 갖고 리주란 브랜드로 또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콘즈란이라고 해서 지금 관절 주사 이것도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는 파마리서치는 조용하게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를 미용 탑픽즈로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건위 대표님 사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 추적으로 사실 헤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대차로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의 주가 시세 급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실까요.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서는 오전까지만 해도 현대차의 주가는 밀렸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현재 오후에 시세가 급변하면서 4에서 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시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뭔가 발표를 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투자자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했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일단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래 이건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써야 되는데 한마디로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3시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서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3년 평균 자본이익률 ROE를 11에서 12%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ROE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줄이면 ROE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매입 소각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언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해서 매입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한 말 자체가 ROE를 높이겠다는 거죠. 국제적인 기준 미국인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ROE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진짜요? ROE가 얼만큼 좋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냐, 꾸준하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해결책을 낸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발표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2023년까지 또한 120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좋은 얘기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먼저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웨이가 공개됐습니다. 중장기 전략인데 현대웨이에서는 120조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중장기 전략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캐즘을 어떻게 현대차가 극복할 것이냐. 하지만 현대차는 극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앞으로의 전기차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는 바, 상해부 사항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현대차에 거는 기대, 주가에 대한 부응에 대한 기대, ROE, 밸류 외에도 또 뭐가 있을지요. 예전에 미국이 전기차 드라이브를 한참 걸 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한참 좋을 때 현대차가 왜 빨리 IRA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미국의 공장 빨리 져야 되는데 이게 24년 말이나 돼야 완공이 된다. 그것도 2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해서 좀 땡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마 10월부터 가동이 될 텐데 저는 예전에 그런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오히려 포기를 맞았다. 남들보다 늦게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좋은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가고 있고요. GM이라든지 포드 대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이브리드카 비중 확대 이야기,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 현대 외에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다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슈는 이건리 대표와 함께 수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